이 현식 화속해 주시 같은 콭 Communist. Edward Relay 왠로 오신 주ối 외 order 바깨 많이 도orable 갑자기 traum양이 안 tikken 제가 코디한 거였어요 이게 천장에 붙여놔요 잘 떼? 잘 떼? 어렵지 않아요? 잘 짜놔요 나중에 도정하면 돼요 밝게 해주세요 코가 사라지면 알죠 옛날 얼짱하지 삼각형 붙여줄까요? 네 삼각형 노이즈 삼각형 내 고양이 스테레이션 스테레란 말이에요 오늘은 스웩 넘치게 하도 높지 않아요 오키라이키아노 바로 데뷔 바다 고 기존 바로 데뷔 아 드디어 위험한 짓 시작한거에요? 감사합니다 위험한 사진 찍는거에요? 대결 괜찮아요? 네 괜찮아요 맞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앞머리가 붙이면 펼쳐서 괜찮아 아닌데? 어 아닌데? 어 아닌데? 땀먹는다 저 무홍차요 네 저의 취향 몸에 좋나요? 저희 약간 이런거 좋아해서 허깃차 이런거 좋아해요 아침에서도 마신답니다 위험한데 무서워 천지참조 같네요 천지참조 무서워 어 여기 재난위험시설이에요 아 많아요 뭐에요? 재난위험시설이 여기 재난위험시설이요 매달린다 이 건물 80년 된걸로 80년? 갑시다 아니 덥지 않아요 정말? 더운게 뭐죠? 더운게 뭐죠? 겨울이 태어나서 모르겠네요 비아던점 비아던점 어 진짜 이쁘다 오 진짜 이쁘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이게 뭐지 이거? 뭐지? 다리에 잘못됐다 어떻게 해 뭐야 이게? 뭐야? 어디서 묻었어요? 콘셉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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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다운 느낌있어 기름 묻어본 소감이 어떠신가요? 처음이라서 침투하네요 여기까지는 기름이 없었는데 다행히 넌 어떻게 다ues 떨어진게 아니라 여기 레일이 붙어있는데 애가 옆에 붙어있으니까 그걸 붙어놔야해 바람 묻다 배 부인다 아.. 아.. 바람이 좀 더 이상.. 뭐하는 거.. 공예.. 공예? 사진 괜찮고 있나요? 다 괜찮네요. 예쁘게 나왔어. 장바구니에 다섯간 식당이 있습니다. 여기 식당이 있대. 아.. 섹시한 척? 준비 중? 준비 중? 발랐어요. 립스틱 모양이 되게.. 안나 보자. 안나 보자. 야외를 쓰는데.. 뭐지? 그러게요. 또 야외야. 속았어, 속았어. 고마워. 뭐? 왜 이렇게 놀래? 왜 이렇게 놀래? 너 안 때려요? 몇 번 때리신 거 같아? 아.. 안 눕지? 왜 이렇게.. 거기서 앉는 거 찍고 오빠 오빠 오빠.. 빨리 들어가자.. 아.. 더워.. 아.. 아.. 고마워.. 무슨 용도예요? 저거.. 꼬박.. 꼬박용.. 꼬박? 가볼까? 해봐요.. 꼬박용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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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접근해야 돼. 이상하게 접근하면.. 꼬박용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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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. 진짜 화보 같다. 이거 괜찮은데? 음.. 묶으면.. 배꼽을 보인다. 아.. 살짝 보여야 돼. 아.. 그래요? 오.. 가리고 있어. 꼬박용.. 꼬박용.. 아.. 진짜? 왜.. 엄청 유선马 프랑 다되지 않나? 뭘.. 벌써 그런걵이네.. 꼬박용.. 꼬박용.. 꼬디 같애 꼬디 숨겼어요? 제 배살도 숨기고 있어요 괜찮아요? 튼튼해요?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안전히 보장해주세요 두 번째는 안전히 보장해주세요 안전히 보장해주세요 잠시만요 괜찮아요. 안죽아 안죽아 진짜 예쁘다 누구 감아볼까? 오 오케이, 내려가자 잡아주시면 안 돼요 사다리 살짝 아 위험했다 으아 지도 땅 좀 인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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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다, 인창 뭘 어쩌려는 거예요 안 챙겨요, 하나만 해주세요 그거 스텝? 좀 기대면 하션데 없으시던데 강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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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불뚱하면돼 네 괜찮아요? 괜찮아요? 아니 여기도 저기도 몸을 사리지 않네 머리 이대로 고급 아까 비보잉 한 번 더 보여줘요 진짜 비보잉이다 괜찮은데? 제 옷으로 가야겠어요 인사해줘요 끝 인사 구독해주세요 끝인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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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